막걸리한가 언덕 내 속났던 전적구러기 막내 아들 당관하던 날 알선가 받았다면 덩시덩시 축소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키아들 많이 컸여 인물도 그래도 내가 난리올고 천천히 손으로 따라가주면 빨리 앉아 아버지 생각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달리파리 하냐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을 시키는 아버지 못먹했어여 아빠처럼 달긴 싫다면 가슴에 대목을 받고 못난 자들을 달려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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